최근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불청객 오존의 위협도 예년보다 빨라졌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3월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지난해보다 특보가 1.5배나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한 햇살에 치솟는 기온, 마치 봄이 아닌 초여름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찾아온 더위에 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고온과 강한 햇볕은 도심에서 오존을 만들어냅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안의 산소가 고온에서 강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올해는 오존의 위협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상 첫 3월 오존주의보에 이어 지금까지 발령된 주의보는 20차례를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5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오존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질환 심하게는 폐기종까지도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따라서 호흡기의 전반적인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약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존은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오존 특보가 내려지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길을 걸을 때는 차도에서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